박주영 선수 제스처로 봤을 때는 오늘 타수 몇 개 잃은 거야? 이런 것 같아요. 우측이 위험한데요. 저기 이제 패널티 구역 쪽인데요. 경사맨이 워낙 가팔러서 공이 멈출 수가 없는 지점에 갔습니다. 김제이 선수도 패널티 드롭을 하고 그린 주변에서 지금 네 번째 샷이죠. 이 위기를 이렇게 막아냈습니다. 파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. 티샷이 패널티 구역에 빠졌었는데. 엄청난 세이브를 해내는 김제이. 골퍼들이 소위 얘기하는 물파죠.